주행의 재미와 연비 개선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회생제동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회생제동이란 차량 감속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인데요. 스티어링 휠에 장착되어 있는 패들 쉬프트를 이용하여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왼쪽 레버를 당기면 회생제동량이 1단계씩 높아지며 차량 감속도가 커지고 오른쪽 레버를 당기면 회생제동량이 1단계씩 낮아지며 차량 감속도가 작아진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